아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오늘 늦으신다고요 지금 기차역으로 가고 있어 기다려 안 그래도 제가 그날 생일파티 해주려고요 어 지호야 아빠 왔다 아빠 내가 계란 노랄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대가 더 선명해져서 조금씩 내게로 번져 시려오는 밤이면 멀어질까 아득히 숨겨두었던 지쳐있던 내 맘을 감싸준 것에 그대가 더 이상한 마음을 감싸준 것 같긴 한데 그대가 더 이상한 마음을 감싸줍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감싸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